VP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동영상의 모든 것! VPN은 가상 사설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약어입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IP 주소와 가상 위치를 숨기는 도구죠. VPN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가상 사설망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암호화 때문에 제3자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조차도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VPN은 또한 무제한 글로벌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트래픽이 원격 서버를 통해 라우팅되므로 외국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VPN이 꼭 필요한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보호계층이 필요합니다. 모든 웹사이트에서 보안을 의미하는 S가 부는 보안통신 프로토콜인 HTTPS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가 없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주고받는 데이터를 사이버 범죄자나 다른 제3자가 도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앱도 데이터를 유출합니다. 하지만 사용 중인 앱이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앱은 블랙박스와 비슷하며 최고의 사이버 보안 관행을 따르는 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VPN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함으로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 암호화 계층은 온라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둘째, 무제한 웹 컨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서 글로벌 소셜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싶다면 VPN이 해법입니다. IP 주소를 변경하고 원격 서버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리드렉션하여 IP 커버하에서 탐색하고 외국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여행 중일 때도 가상으로나마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을 때 좋아하는 한국 컨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셋째, 보완되지 않은 연결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공공 와이파이는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호텔, 공항 또는 커피숍과 같은 공공 핫스팟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VPN 보호가 필수입니다. VPN이 없으면 사이버 범죄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거나 데이터를 훔치거나 장치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VPN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넷째, 불법적인 정부 감시를 피하고 싶은 경우. 정부는 대개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정부는 이 접근 권한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정부 간 협정 덕분에 다른 나라와 이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VPN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제3자로부터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숨깁니다. 다섯째, 파일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P2P 서비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공용 도메인 비디오 배포, 조직에서 대량의 내부 정보 공유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푸시 등 합법적이고 유효한 용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역폭 제한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P2P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VPN을 사용하세요. VPN을 사용하면 ISP가 트래픽을 볼 수 없으며 P2P 공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누가 VPN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노트북에 라떼를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프리랜서, 대역폭 조절을 피하는 게이머, 이동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즐기는 여행자, VPN은 스위스 군용 칼처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합리한 와이파이 제한을 피하려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감한 업무 데이터를 보호하는 사업주. 덧붙이는 말, 원격 작업 시에는 항상 VPN을 사용하세요. 비즈니스 데이터는 보안계층 없이 주고받기에는 너무 민감합니다. 아니면 독재 정권에서 일하는 언론인일 수도 있습니다. VPN 보호가 없으면 사용자의 자유나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VPN의 개념은 정말 간단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제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VPN은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IP를 숨김으로써 이를 현실화합니다. IP 주소란 무엇인가요? IP,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할 때 장치를 식별하는 일련의 숫자입니다. IP 없이는 장치와 서버가 정보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치에는 로컬 IP 주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면 라우터가 공용 IP를 할당합니다. 방문하는 모든 위치에서 이 공용 IP와 실제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스파이들은 특정 IP 주소와 관련된 온라인 활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IP, 위치 및 온라인 활동은 사용자를 감시하고 세부 프로필을 작성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VPN을 사용할 때 우선 원격 VPN 서버에 연결하여 다른 IP 주소를 사용하여 다른 위치에서 탐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IP를 통해 추적할 수 없습니다. VPN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VPN에 연결하면 사용자와 VPN 서버 간에 이동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암호화된 터널이 생성됩니다. 각 데이터 패킷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VPN은 외부 패킷에 해당 패킷을 랩핑한 다음 캡슐화를 통해 암호화합니다. 데이터는 전송 중에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서버에 도착하면 외부 패킷이 해독됩니다. VPN 프로토콜은 VPN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는 두 장치 간의 보안 연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표준 집합입니다. VPN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몇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오픈 VPN은 전 세계 대부분의 VPN 제공업체가 사용합니다. TCP 포트와 UDP 포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도로 구성 가능하며 속도와 보안이 균형있게 제공됩니다. 인터넷 키 교환 버전 2 일반적으로 암호화를 위해 IP셋과 쌍을 이루는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변화에 잘 적응하므로 와이파이와 모바일 연결을 자주 전환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노드 VPN은 또한 차세대 VPN 터널링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빠른 터널링 프로토콜인 와이어가드를 기반으로 구축된 노드 링스입니다. 와이어가드는 4,000줄의 코드로만 구성되어 간결하며 초고속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코드가 적다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배포하고 감삼이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노드 링스는 더 빠른 속도와 보안을 제공하며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노드 VPN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설치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노드 VPN을 다운로드하고 가입을 한 후 PC, 맥 또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엽니다. 로그인하세요. 가입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격증명을 사용하세요.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가장 적합한 서버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퀵커넥트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도에서 위치를 선택하세요. 노드 VPN은 엄격한 노 로그 정책을 준수합니다.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보안을 시작해보세요. 스피커넥트 버튼은 비하 Société Radio eingel queda 온라인 보안을 시작합니다. ايo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